자 그러면 박명숙씨가 오늘 준비한 게 있으시다고요. 어마어마한 거 준비했어요. 떨려요. 혼자 복도에서 연습하더라고요. 이게 뭐라고. 혼자 복도에서 놀는데. 아니 이게 연예계의 꽁꽁... 다시 한번 갈게요. 떨지 마요. 연예계의 꽁꽁 숨겨져 있는 비밀을 낱낱이 파헤쳐 보는 시간입니다. 박명수의 돌진구 쇼쇼쇼! 끝났어, 끝났어, 끝났어. 정말 여러분들 깜짝 놀랄 특종을 가져왔고요. 이렇게 해서 대상 받을 수 있었던 겁니까? 일단 그 얘기는 좀 다 듣고 해주세요. 2AM! 정말 감성 보컬에 대한민국 최고 5년째 정상을 지키고 있는데 요즘 불화설이 나오고 있으니까. 웃어, 지금 웃어? 웃기잖아요. 말을 막는 게 아니에요. 증거를 가져옵니다. 자, 얼마 전까지 우리 네 분. 숙소 생활하셨죠? 네. 근데 지금은? 다 각자 생활을 하셨어요. 왜? 왜 저런 생활을 하다가 왜 각자 계열로 갔겠습니까? 숙소 계약을 해요. 시끄러! 아니야. 구멍까지. 에이? 남자 4명. 사실 남자 4명이 다 지날 수 없어요. 특히! 굳이 1명 때문에 플러스를 잃고 있습니다. 1명? 그 질문 바로. 누구지? 진운이 너! 뭐요? 너 스탑병 걸려가지고. 망했는데? 어? 걸리긴 했어. 걸리긴 했어. 걸렸죠? 스탑병 걸렸죠? 과거 형이죠. 뭐라고요? 과거 형. 과거 형이죠? 모른다고 그래요. 몰라요. 과거랑 모른다고. 방 같이 쓸 수 없다. 아, 연예인병. 나 독방 달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 아무튼 지금 9년도가 듣는 거 같아요. 모른다고 그래, 모른다고 그래. 몰라요. 무슨 얘기야. 결국! 결국! 진운이 자기 방을 발로 빵 찼어요. 그래요? 문을! 증거가 있습니다. 하나! 둘! 셋! 자! 맞죠? 이거 방, 자기 방 문 맞죠? 너네 방 문 맞죠? 어디에요? 진운이 방. 너네 방 찍어온 거 아니야, 이게 지금? 숙소래요? 아, 어디 말도 안 되는 물 찍어와가지고 우리 숙소래. 문을 발로 펼쳤습니다. 그 방 문이 이렇게 됐습니다. 맞죠? 에? 맞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된 겁니다. 네, 됐습니다. 이렇게 푸신 다음에 더 화가 났는지, 그 분을 못 이기는지 멤버 중에 한 분을 폭행을 했죠. 어? 어? 제가 준 거 없이 문희야 한번 설령 실수할 수 있습니다. 문희야. 어? 문희야, 급하게 하다 보니까 문희야 실수할 수 있지만. 민희는 안녕. 어? 아니, 그걸 왜 갖고 왔어요, 지금. 여기까지, 여기까지. 여기까지. 여기까지입니까? 됐습니다. 됐습니다. 박수. 박수. 이게 뭐야? 이게 박상수의 돌직구쇼예요? 아줌마, 잠깐만. 네? 아줌마, 잠깐만. 잠시만요. 잠시만요. 당신이 난리 났으면 또 해체해요. 또 있어요? 또 있어요?